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판타지아는 제가 약간 푸들처럼 이렇게 말았었잖아요. 그래서 dvd를 보는데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.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푸들처럼 되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왜 그 머리를 하고 싶었냐면은 춤추는 게 춤출 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나른 디바처럼 보이려고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 푸들로 한 건데 그 머리를 되게 멤버들이 많이 탐냈었거든요. 와 수명이 머리 막 비욘세 같아 와 디바 같아 막 이랬는데 막상 dvd 보니까 진짜 머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제 판단 미스였구나. 근데 또 판타지아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뿌듯하네요. 아 그리고 뭐지 아까 뭐 화장이랑 그 뭐지 뭐 다이어트 방법 화장은 저는 진짜 평소에는 뭐 많이 안해요. 음 뭐지 저 진짜 그 비비크림 아 요즘에 cc크림 바르는데요. cc크림 바르고 그리고 눈썹 그리고 이런 입술을 발라요. 제가 이제 요즘에는 연한 색깔 바르는 게 안 어울리더라고요. 어렸을 때는 어울렸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좋았어요 오늘. 에스케이투 그래요 맞아요. 에스케이투 cc크림 발라요. 어 알겠는데? 싫다. 맞아요. 에스케이투 이 친구. 이거 진짜 좋아요. 근데 제가 추천을 하면 제 주위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어디에요 수영씨? 여기 저 집이에요. 어디에요 수영씨? 여기가 나올 것 같은데 책 책이 안나와. 와 Stranding 에서 하하하하 네 저 가요. 예스. i go. i probably go on friday? 언니 텐콩 언제 와요? friday라고. 첫 공 봐요. 첫 공. 첫 공. 저는 태연이 콘서트 항상 첫 공 갔던 것 같아요. 첫 공을 가서 엄격한 평가를. 아 재채기. 아. 제가 지금 집에 와서. 언니 왜 연기 안 하냐고? 언니 연기하고 있는데 지금? 언니 드라마 안 보니? 언니 별로 안 나와요. 제가 요즘에. 좀 많이 나오고 싶은데. 언니 울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미니 러브 플리즈. 이거? 감기 조심해요. 저는 진짜 다행히 아직까지 감기가 안 걸렸어요. 요번 독감을 맞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. 요번 독감 진짜 심하세요. 도망주사도 바이러스 일종을 넣는 거래요. 그래서 그. 몸 상태가 진짜 좋아요. 그걸 맞았을. 성준 오빠. 불량이 없어. 그치. 나 불량이 없어. 어. 좀. 놀러가요. 오늘 밥 먹ㄴ? 저 오늘 삼겹살 먹었어요. 삼겹살. 영어로 뭐지? ? 포크? 네.